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속이는 사람과 니가 떠나서 하더라 한두 번 사람 때문에 울고 나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포장한 띵시계는 뭉쳤는데 저 세월은 포장던데 청춘한 띵시계는 뭉치 모른다 하도 있느냐 나를 버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우전하더라 뜨거운 불은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포장한 띵시계는 뭉쳤는데 저 세월은 포장던데 ale해 consequently 시 Usually 말을 customization 내한 것을 emi tapi Cause